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 열애설이 최초 보도된 뒤 양측의 소속서는 이달 초부터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자녀교육에 사활을 건 상류층 부모들의 현실을 그리며 큰 인기를 모은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두 사람. 당시 공개된 촬영 현장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 한 차례 열애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요. 열애를 공식 인정한 뒤 김보라 씨는 자신의 팬카페에 드라마를 통해 친한 동료 사이가 됐고 이후 연락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한 살 연상연하 커플이기도 한데요.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ES 출신 슈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1년 9개월 동안 마카오에서 26회에 걸쳐 약 7억 9천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슈 씨의 선고 공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슈 씨가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규모가 크다며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슈 씨는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휴제진들에게 신경을 하였습니다. 슈 씨 측은 이번 선고에 대해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그리고 사회의 질타 이를 통해서 너무 크게 반성하고 있고 이제 다시는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그 약속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석규, 설경구, 천우일 씨까지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배우들이 뭉쳤습니다. 맹손이 사고의 비밀을 둘러싼 새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긴다고 해도 평생 노예가 된 거야 제69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파노라마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었죠. 네, 저는 베를린 영화제 처음 가봤습니다. 천우일 씨 드레스가 워낙 강렬해서 레드카펫과 천우일 씨의 의상이 헷갈려서 막 제가 밟고 다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화 우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손꼽히는 한석규 씨와 설경구 씨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요. 한석규 씨는 국중 뺑소니 사고 가해자의 아버지로 우리 경부랑 같이 한 영화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참 좋았고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은 사건의 아들을 사고신 두 아들 때문에 만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한석규 씨는 국중 뺑소니 사고 가해자의 아버지로 석연구 씨는 피해자 아버지로 대립하기 때문이라네요. 배우들의 연기 열정 외에 관객들의 우상을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가능한 작품인 것 같아요. 퍼즐을 맞추듯이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우상은 다음 달 개봉 예정입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가 난청 어린이의 수술비를 지원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는 최근 박명수 씨가 5살 난청 어린이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와 언어 재활 치료비 일체를 지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박명수 씨의 선행,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명수 씨는 2015년부터 후원을 시작해 이번에 알려진 어린이를 포함 총 4명이 어린이의 청력을 되찾아줬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선행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되자 박명수 씨는 라디오를 통해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시작한 거고 이게 뭐 알려져서 제 이미지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안 알려지든 평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말라고 박명수 씨다운 소감이죠. 멋지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해온 박명수 씨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기부천사가 되고 싶은 김선문의 연애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